비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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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노마스터 렉스 실력 한번 볼까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다이노마스터 렉스 아 누구시더라 다크노가 살이 찐 것 같아 아니 다크노보다 이상하게 생겼어 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꼬맹이들이군요 저를 다크노 같은 실패자와 헷갈리다니 실망이 큽니다 다크노 부하인가 봐 부하라니? 다크노가 제 부하면 모를까 제가 다크노의 부하가 될 일은 우주가 멸망에도 있을 수 없죠 그럼 누구야 여기 봐 렉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서 가장 엘러강스 인텔리전트하고 럭셔리하면서도 골져스 비토라 아무튼 악당이라는 거지? 아 네 뭐 그렇지 다크노도 물리쳤는데 다크노 부하쯤이야 다크노 부하가 아니라 비토라구요 이번엔 질기 맡겨주십시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만든 메카골렘을 탈 수 있는 영광을 드리지요 메카골렘? 제가 권해낸 움직이는 사령탑이지요 움직이는 사령탑이지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베로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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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아아아 임팩트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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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,죄송합니다 코스모사우루스님 이번에는 반드시 갤럭시스턴을 찾아오겠습니다 흐읍으음 카야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나까지 난처해줬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다일도 마스터드를 없앴고 갤럭시스턴을 가져오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으흑 제가 메카골렘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죠 잘 가라 다이노 마스터 안돼 이럴수가 피자 완성 어서 배달 가야지 이거 너무 까만데 그걸 피하다니 운이 좋 하지만 그 운이 얼마나 오래 갈까 가요 비자 가게를 저렇게 만들다니 용서 못해 렉스 저 빔을 방어하며 올라가자 가요 이제 그만해 니 공격은 이제 안 통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으니 새로운 장난감에 또 다른 기능을 보여주마 미스리 베리어 리트라 소닛 락 받아라 마지막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한다 가야 이제 괜찮아 원래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는거니까 이제 화해하자 그런 바보같은 넌 정말 하하하하하 가야 비토 역시 또 저버렸군요 비토 다 예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은 장식해 주셔야겠어요 가야 아니 저게 뭐야 렉스 이게 뭐지 하나만 걸려서 아쉽지만 카야 울트라 디버스터와 함께 안녕이에요 뭐 이게 뭐지 자막 못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의 다크봇들이야 딱 속에 묻힌 꼬마 다이노마스터와 카야의 갤럭시스톤을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오 카야 괜찮아 이상한 옥봇들이 나타났어 갤럭시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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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노 카야 다크노 깨어났군요 깨어났군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크노 새로운 몸은 마음에 드나요 비토 비토 네가 왜 여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가 보군요 꼬마 다이노마스터한테 당했다는 사실 렉스톤 렉스톤 가만두지 않겠어 카야 당장 출동해라 하하 다크노 카야는 이제 내 명령을 따릅니다 코스모 사우로스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뭐라고 카야 당신도 내 부하입니다 특별히 청소 임무를 맡기겠어요 청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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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토 뉴우 정신 못 차리고 데드리면 우주에 던져버릴 겁니다 이거나 받으세요 다크노 우주선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세요 잘할 수 있겠죠 피터 내가 청소라니 저를 다크노 같은 실패자와 헷갈리다니 실망이 큽니다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 가소로 다이노 마스터 흥미롭고 분석은 끝났습니다 다음엔 진정한 공포를 맛보게 될 거예요 갈까요 쏘지 마스터 흥미롭고 다이노 마스터 개... 또다시 기다니... 멀쩡아! 가리, 베이크필을 꺾어라! 아직 간섭기 해달라! 블랙스프라우! 신호왕 피하러! 아마도! 갔살! %, 、 아름다운! 전부 아름다운! 아름다운! 아우, 주소가 믿어, 고소서! 아름다운! 아름다운! Jan Haber 재밌어요! 후회.. geven